하나님, 지난 며칠간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철이라 몇몇 곳에서는 큰 비가 내려 고생도 하였답니다. 그래도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목마름이 가시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연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온 세상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태풍도 기근도 지진도 모두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이성과 과학, 의학의 발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처럼 낙관하고 자구한 마음을 갖곤 합니다. 하온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모든 자연을 마음껏 관장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한갓, 한줌의 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겨야 할 참으로 작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대지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단비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홀로 남겨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과거의 끔찍한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물에 엉킨 듯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길이 막막하여 깊은 한숨 내쉬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받아드는 참으로 불쌍한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영혼의 새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은 세상에 나가 사업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새벽에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지만 곧 회사에 나가거나 일토로 나가면 듣지 못할 욕도 듣고 피난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인간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경쟁의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느라 하나님을 잊을 때가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품이 있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바르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사랑으로 함께 일하면서도 세상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기업인들, 직장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르지 못할 바위로 이들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부러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을 나누며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도우며 그릇된 길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 한국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흥휴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바로 전하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나누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느끼고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4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26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이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게 말씀을 하려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오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하양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또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오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련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오가 함께 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오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과 청지기의 만남이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예굽의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눈 다음에 그들을 이제 형제들을 돌려보내죠 돌려보낼 때 자루에 이제 돈도 집어넣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 이제 잔을 하나 집어넣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청지기로 하여금 쫓아가게 해서 그들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잔이 발견된 자와 함께 이제 다시 데려오도록 하는 장면이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과 이제 요셉이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이제 하나 특징적인 일이 이제 하나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부터 드디어 이제 앞부분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전에 르벤 형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르벤이 있습니다 그러나 르벤은 계속해서 뭔가 조금씩 빗나가고 있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아버지의 종, 여종을 겁탈하는 형제의 어머니를 겁탈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리더십을 잃었죠 그러나 또 그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는 르벤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자기만을 변호하고 그리고 또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이런 자기 희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르벤은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항상 리더십은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만을 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죠 다른 이들을 감싸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이제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시무원은 잡혀있었고 또 시무원 자신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주동자의 역할을 했고 큰 가문의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시무원도 여전히 리더십이 생겨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리더십이 생겨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유다가라는 말이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부부터 중반 이후부터는 유다가 요셉 앞에서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론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음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긴 아마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이런 연설로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긴 그런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변호 또 형제들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의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4장, 45장에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는 단어인데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또 형제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라는 단어 중에서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유다의 그 연설 속에만 14번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제 표현이 아버지, 형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의 우애와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 애틋한 마음이 표현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회복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특별한 이야기의 에피소드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시켜서 바로 가서 따라가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거였죠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지금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이제 그를 가서 붙잡아오도록 했고 베냐민을 위기로 몰아넣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에 그는 편안하게 들어가질 않았고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이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빨리 뭔가를 끝내고 싶어하는 형제들이 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금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14절에서 읽을 수 있죠 자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왜 이 잔으로 술잔으로 점을 치는 것을 이야기할까 또 그것을 왜 굳이 한다고 했더라도 왜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이 이야기가 나올까 사실은 참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다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해 볼수록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생각은 저의 생각입니다만 왜 점 치는 잔을 이야기할까 또 이 본문에서 15절에서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점을 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꿈을 꾸는 사람이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이미 꿈을 꾼 것을 해석하고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무슨 어떤 또 옆에서 또 다른 어떤 작은 어떤 하나의 술잔을 가지고 점을 친다든지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점을 치고 또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언했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죠 애굽의 문화입니다 이 애굽의 문화를 왜 요셉이 이걸 가지고 오느냐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가져오느냐 형제들 앞에서 저는 이걸 많이 고민하는데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에요 형제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속이면서 하고자 하는 일은 형제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제를 속이는 그런 일을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일에 하나님을 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래서 도리어 이방신의 이름을 지금 가져다가 이방신을 점치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형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말하는 사람이 요셉인지 모르고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점을 쳐서 모든 것을 다 알아내는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범인을 베냐민으로 몰아가죠 그런데 지금 점 잘 치는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베냐민의 무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잔을 가지고 점을 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유다의 형제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지금 무죄를 판별해내지 못하는 지금 그런 무능한 사람이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이방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런 문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비하가 들어 있고 그리고 절대로 지금 요셉은 베냐민의 무죄를 지금 판별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치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야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판단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내가 점 치는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제 유다가 강변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유다의 변론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한 문장으로 일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긴 유다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16절 말씀이 굉장히 16절에서 유다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무죄함을 이야기하죠 술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 앞에서 술잔으로 내가 점을 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무죄하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죄하다 점 치는 사람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죠 지금 자기들은 무죄합니다 그러면서 무죄함을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하는 말이 드디어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요 술잔으로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을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습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술잔으로 판별하는 그런 점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그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 겸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자신들이 지금 잔을 훔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죄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하나님이 발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다는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얼마 전에 잔을 훔쳤다는 죄가 아니고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건 무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찾으셨습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 과거의 자신들의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잔을 훔쳤느냐 안 훔쳤느냐의 문제로 내가 이걸 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도 무고해요 너무나도 무고하지만 너무나 무고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해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유다는 이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묻고 계시고 우리들에게서 죄를 묻고 계신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죄는 지금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많은 죄에 대한 그런 형불로서 지금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모두가 다 주의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결책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미 제안을 하는 거죠 이미 그들이 청지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들은 다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청지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유다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 베냐민만 놓아두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기들은 다 같이 종이 되겠다 돌아야 하지 않겠다 형제의 애를 지금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런 작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시험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요셉의 이 방법이 참 기가 막힌 방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네 그러면 베냐민만 놔두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요셉을 버리고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 돈 받아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들이라면 그 똑같은 형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베냐민 놔두지 어쩔 수 없네요 아버지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이번에 놓고 가겠습니다 저희들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도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형제들은 아직도 형제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내 버려둘 수 있는 거죠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형제들은 자기 옆에 둘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옆에 둘 수 있는 가능성 나머지 형제들을 버리고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둘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었고 만약에 형제들이 회개하고 베냐민을 감싼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요셉은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기서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하면 신성모독이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야지 죄 없는 사람에게 같이 내가 죄를 묻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니 죄 있는 사람에게만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평안히 가라 르샬롬, 레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앞서 나왔죠 형제들이 요셉과 샬롬을 이루지 못했고 또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샬롬한지 보러 가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요셉이 그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샬롬하냐라고 물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샬롬하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놔두고 너희들은 샬롬해라 너희들끼리 샬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샬롬 너희들끼리 샬롬해라 너희들끼리만 샬롬해도 되지 않냐 너희 배다른 형제인 베냐민 버려두고 너희들끼리 샬롬해도 되지 않냐 이 샬롬을 마지막으로 지금 묻고 있는 아주 강력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로돼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와 또 자신들의 답변 또 요셉의 이야기와 자신들의 답변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하는 이 모든 답변들을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하래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하였더니 여기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얻은 것을 왜 사랑했는지 왜 편애했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를 변화하면서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왜 베냐민만을 사랑했는지 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합니다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형제 형이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한 명이 아니라 다들 두 명 세 명씩 형제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 베냐민에게는 이제 아이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고아와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사랑했다 이제 그 베냐민을 편애했던 것 요셉을 편애했던 것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 유다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은 또 요셉이 말했던 것 그리고 또 아버지 요셉에게 대답했던 것 23절도 마찬가지고 25절 26절도 그러합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회복하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문제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유다의 이 표현 이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